Q. 재밌게 잘 захват는 amigarod 80점? 솔직히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몸이 안 좋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만 proceeded 저는 방송에서는 카메라 앞에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원하는 거는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제 밝은 모습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는 건 정말 기분 좋으려고 보는 건데 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저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지는 항상 언제나 밝은 모습만 유지했으면 좋겠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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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